여긴 더 멋있네. 경북지방. 경찰청. 독도경비대. 와, 여기다가 이거 지어놓은 거 봐. 진짜 멋있다. 저 태극기 진짜 장난 아니다, 가까이서 보니까. 이 눈물이 나는 느낌은 뭘까. 감동적이고. 저기서 그러면 지키고 있는 거야? 장난 아니다. 오, 멋있다. 독도 진짜 멋있다. 우와. 총항해를 통틀어서 제일 멋진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겉모습만 봐도 진짜 너무, 너무 멋있더라고. 진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아니면 외국가 나올 때 보였던 독도를 실제로 보니까 신비스럽고 되게 설레이고 막 그런 게 있어요. 되게 그 지도에서 보면 되게 작은 섬이잖아. 근데 되게 웅장한 느낌이 든다 그럴까?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애국심, 충성심 이런 게 그거를 보면서 확 올라오고. 역시 우리나라 땅처럼 생겼더라고요. 봐도 그냥 딱. 원래 또 독도수비대 대원들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했고. 야야, 저 인사하자, 성아. 어. 입시라. 수비대라고 하면. 어, 그런 것 같대. 어. 고맙습니다! 참 아름답구나. 작은 섬이지만. 그 여자친구가 재밌는croft에 참여거나 생宜당은 구독과 같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